홍준표 도지사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경남의 무상급식은 어제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도내 학생 22만 명이 이달부터 급식비를 내야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열 기자 어서오세요. 5달에 걸쳐서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걸로 결론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동안 경남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초중고등학생들은 모두 28만 6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중 22만 명이 이달부터는 급식비를 내야 합니다. 오는 12일을 전후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서 학교로 급식비가 입금 처리됩니다. 대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6만 6천여 명은 기존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일선 학교 급식 현장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제 진주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운동장에 임시 급식소를 차려서 아이들에게 직접 밥을 지어 먹였고요. 거창과 산청, 하만 등 농촌 지역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우거나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경남교육청 집계로는 어제 하루 동안 12개 시군의 35개 학교에서 학생 200여 명이 도시락이나 가정식사로 급식을 대신했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라보는 박중훈 교육감의 심경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당장 22만 명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더 떠안는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석고 대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의 중재 노력에 기대를 건다고 언급했는데요. 오는 21일 도의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도의원들의 중재 노력을 존중하고 만약 그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안이 나오지 않으면 학교별로 학부모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 군수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각계 반발도 계속 확대되고 있죠? 네 무상급식 중단을 주도한 홍준표 지사를 겨냥한 각계의 반발과 규탄이 잇따랐습니다. 정교조 소속 교사 천여 명은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촉구 교사 선언을 한 뒤에 지사와 도의회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일부 교사들은 점심시간에 빈 식판을 올려놓고 단식을 벌이면서 유상급식에 항의했습니다.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도 홍지사를 규탄하고 홍지사의 평일 골프 접대와 관련해서 국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반발은 점점 거세질 전망인데요. 오늘은 대한학교인 산천간디학교 학생들이 교육청을 찾아서 무상급식 관련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하동과 하만 등지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도 무상급식 재개 촉구 선전전과 함께 1인 시위를 계속해서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네, 경남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고 파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경상남도는 입장 변화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상남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16일부터 이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현재 3만 2천여 명의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선 시군에서는 이 사업이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거창군 의회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여론으로 기울었습니다. 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창원시의회 의장단도 시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원칙으로 정했고요. 김해시의회도 이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안개 속 조례안이 됐습니다. 이처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공을 넘겨받은 각 시군의회 내부에서 찬반 여론이 가열되자 의장단 협의회는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는데요. 무상급식 예산 지원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윤주영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